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수위도창이 유럽에서 감염이 아주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거기다가 또 우리 증시 공매도들이 워낙에 또 설치되고 있죠. 그리고 변동성이 아주 커진 상황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1차 대책이 나왔는데 일단 공매도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HK인호인은 공매도들만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눌려질 이유가 그냥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봐도 되죠. 성장 스토리가 아주 확실한 기업이고 지금 PBR이 1도 되지 않는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HK인호인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쌍호재가 나왔죠. 거기다가 쌍바닥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추세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WHO 원수위도창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죠. 유럽에서 감염이 2주세 2배가 늘었습니다. 2주 만에 2배가 늘었는데 일단은 WHO가 긴급조치 굳이 안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는데 지금 영국의 유럽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WHO에서 지금 긴급조치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WHO가 유럽에서 원수위도창 감염 건수가 급증했다라면서 각국 정부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돌입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원수위도창 감염 건수는 2주 동안에 3배가 증가했죠. 3배 엄청납니다. 엄청난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확산 속도가 너무나도 가파르죠. WHO 유럽사무소장은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원수위도창이 지역을 넘어선 감염병으로 확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소식이 이렇게 나오면 원수위도창 관련 테마주들은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에 WHO가 긴급조치, 긴급상황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지 않았죠. 결정을 그렇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지금 모멘텀이 사라졌다. 이런 분위기로 아주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럼 이 테마주들이 다시 또 강한 테마주들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수위도창은 지금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발효소전 질환인데 올해 5월 이후부터 미국, 유럽 등에서 감염과 의심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수위도창의 확산 사례 중에서 90%는 유럽에서 나왔고 31개국에서 확진 사례는 4,500건에 달하고 있는 게 현재 유럽의 상황이죠. WHO는 현재로서는 원수위도창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추후 재검토를 할 일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HKNOE는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원수위도창 테마가 아니더라도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아주 스토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하는 나라 숫자가 계속 늘어나죠. 이런 지금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을 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거기다 PBR이 1도 안되죠.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한다. 공매도는 특별정보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증권사 신용이 융자담보비율 유재물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를 막 쳐서 마중놈 역할을 해서 주가를 끌어내려서 개인들의 반대매매를 받아가지고 밑에서 아주 싸게 쓸어 담는 이런 양아치 같은 행동을 얼마 전에 했죠. 미증시는 아주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 이틀 연속으로 4% 4% 빼고 나스닥하고 차이가 8%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공매도의 클라스죠. 그렇게 해서 개인들 반대매매를 쏟아지게 만들어서 그걸 밑에서 받아가지고 또 올려서 먹고 또 공매쳐서 먹고 계속 그냥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증시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 때문. 공매도 때문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금융이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그런 나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PBR이 신흥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낮게 저평가가 되죠. 아주 낮게. 대한민국의 주식은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야. 아주 저기는 저평가 받아 마땅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대차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LG도 있고 기아도 있고 다 있죠. 이런 지금 나라인데 그렇게 전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다. 상당히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게 하는 게 결국은 공매도들이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크게 해소가 되겠죠. 공매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를 가지고 놀고 있죠. 내릴 때까지 공매치면 되니까 공매도는 정말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 자체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공매도 지금 이번 정부에서 뭔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에 명분도 좋고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공매도 상환이죠. 상환이 개인 공매도는 3개월인데 개인 신용도 3개월이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의 상환기간이 무제한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3개월이다 그러면 열심히 지하 공매쳐가지고 내가 물려도 괜찮아. 나는 10년 동안 공매칠 수 있으니까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도세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계속 공매 계속 치면 됩니다. 공매 계속 치면 되죠. 공매로 계속 물려있다가도 주가가 2배, 3배, 4배 가더라도 계속 공매치면 되죠. 괜찮아. 올라갈 만큼 올라가. 괜찮아. 괜찮아. 안 팔면 되니까. 3개월 만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똥죽 타겠죠. 3개월 동안 계속 올려버리면 공매도의 손실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력한 세력들이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지금 말도 안 되는 공매도들의 농간이 일어난다. 그러면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공매도를 때려잡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게 공정한 게임이 될 텐데 지금 뭐 물리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공매도들이 계속 사봐 사봐. 더 올려봐. 더 올려봐. 그러다가 나중에 한 1년 뒤에 계속 공매치고 1년 뒤에 폭락을 시켜서 저 밑에서 팔면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매도 불폐입니다. 공매도 불폐. 외인 기관은. 개인 공매도는 위험하죠. 개인 공매도를 쳤는데 3개월 만에 2배 됐다. 그러면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HK 이노인이 공매도들의 공격을 제대로 받고 있다. 정말로 이유 없는 공매도의 표본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공매도 특별점검한다. 특별점검이라는 부분은 공매도들에게 위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위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주가 조작을 위한 공매도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가장 크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HK 이노인하고 SK 바이브드 현재 상태에서는 얘들은 지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HK 이노인 정말로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매년 늘어나죠. 매년 늘어나고 그것도 신약을 전세계 34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올해는 40몇개국 내년에 50몇개국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최종 100개국까지 수출하는 게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우리나라 1호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신약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노인인데 PBR이 지금 0.95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도착 관련해서 올라가는 모습 나오니까 공매도들이 공매를 맥스로 치고 정지 맥스 치고 정지 맥스 치고 정지 올라가도 공매 치죠. 맥스 치고 정지 맥스 치고 정지 계속 공매 치면 되니까 계속 공매 치면 되죠. 계속 내려갈 때까지 여기서 공매 치면 되죠. 공매 치고 공매 계속 어디서 나한테 까불고 있어. 이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 공매입니다. 이게 만약에 3개월로 딱 돼 있다. 얘네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미친 짓이 공매 치고 못 칩니다. 이건. 3개월 동안 이 세력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계속 성장하는 기업에 원숭이 도착까지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갖고 PBR이 1도 안 돼. 그러면 3개월 동안 공매 한번 겹쳐볼래? 한번 붙어볼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사버린 되죠. 계속 사들면 공매는 계속 치다가 3개월 딱 됐다. 그러면 이제 갚아야죠. 기간 됐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필요가 가장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공매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있는 상황이 되죠.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죠. 단기 쌍바닥하고 올라갔고 다시 쌍바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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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런 공매도 특별점검에 그리고 원숭이 도착이 아주 크게 2주만에 3배가 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HK노인 다음 주는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이 기대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